휴대폰도 더 적어 치고 TV도 적어 놓고 2, 30분만 가자 하래 그러면 된대 그러면 아빠와 애가 평생 친구처럼 보낼 수 있대 너무 힘들고 바쁘다고 양심에 같이 갔지만 대한민국 40대 남자들 50대 남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쁘고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서 애가 산만하다 제가 간 수간에 심한 ADHD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보여드릴게요 관심이면 돼요 애가 개길 때 개기는 건 무슨 증상이다? 관심받고 싶었어요 무한의 관심을 줄 수도 없고 애들도 그것도 싫어지 않아요 하루에 2, 30분 정기적으로 정말 휴대폰도 안 받고 그런 몰두해 주는, 몰입해 주는 시간은 좋아요 근데 근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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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